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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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뭐 중요한 건 내가 읽고 즐거우면 됐지 들라엘 넌 계속 천재야 에이 에이는 잔인한 악취 위를 맴도는 파리대 동새처럼 반짝이는 검은 털 이는 순결한 안개 희고 덩덩한 귀가 아이는 붉은 피 분노하는 입술 유 동물들이 뛰노는 목장의 평화 지난 초록 바다의 진동 너의 눈 깊은 곳 보랏빛광선 세상과 천사들 사이의 침묵 아이는 빨갛게 물든 노을 애이는 서서히 찾아오는 까만 밤 그 위로 이 하얀 별들이 종종 이 하얀 별들이 언젠 간 너희의 간생에 대해 말하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다 5개의 모음들이 여 자 선물 이게 뭐야? 이 시인들 중에서 너가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 요즘 제일 잘 팔리는 시집이랬어 별른데 별루구나 그럼 이거 문체는 건조한데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평이 있어 별른데 별루구나 그럼 이 사람 이미 파리에서 유명인사래 나는 개인적으로